자기 딸이 상처받을까봐 날 미국으로 쫓아내고 우리 아가랑 생이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런 근데 오빠는 나영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문찬이하고 그 나 대표 딸이 서로 좋아진했어 나영이 딸아구요? 그래 요 근래 두 사람 관계 알고 헤어지긴 했는데 운찬이가 나영이의 아들일 줄이야 오빠 그렇잖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아가 나영이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당신이 멀뚱이 살아있는 지원이를 죽은 걸로 만든 거였어?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든 것도 뭐잖아 지원이까지 그러면서 당신이 사람이야? 아니 왜 이러십니까? 뭐? 왜 이래? 아니 지원이는 미국으로 내쫓은 것도 뭐잖아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납치까지 해놓고 뭐? 어떻게 다정스럽게 아니 납치라니요 지원이가 납치를 당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럼 당신이 아닌 짓이 아니란 말이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원이가 살아있는 게 충격적인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납치라니요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좀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정말 당신이 아니란 말이야? 예 아닙니다 지금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꼬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아빠가 빨리 정말 빨리 회사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엄마가 회사 그만두고 나랑 있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우리 아빠 빨리 회사 가게 해주세요 온통 일기장에 이 얘기뿐인 거 있죠 진짜 보통 일 아니다 안되겠다 자식보다 중요한 게 어딨다고 일단 사표 쓰고 준희가 원하는 대로 해줘 준희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준희 아빠가 퇴직금에 눈독들이고 있어서 기사방이 퇴직금에? 기사방하고 같이 일하자고 했던 김 변호사가 삼천만 꼬달라고 하나 봐요 그 사람 잘나간다며 돈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로 옷범 차리는 거지 그 사람이 떼먹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준희 아빠가 자기 실력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돈 빌려주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별로예요 내 퇴직금 건드리는 것도 싫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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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아 준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으니까 자 응? 그거야 우리 장모님 노후대비 작업인데 어떻게 눈독을 들여 사회가 돼가지고 호강은 못 시켜드릴 망정 나 데리고 살아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아 암튼 니가 돈 떼먹을 인간도 아니고 나도 러펀 기업 하루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으니까 돈 어떻게 다 알아볼게 어떻게 한 번이랑 같이 들어와요? 여보 한 번이 궁아랑 결혼하려고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을 어쩌면 좋겠어요 김상무 말 들어보니 대주주랑 이사진들이 당신보다는 한 번에게 더 호의적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궁아가 원치 않는 결혼을 시키자는 거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궁아 마음을 돌리는데 애를 써보자 뭐 그런 솔직히 한 번이 사회감으로 나쁘지는 않는데 아니 난 그럴마음 없어요 한 번 같은 인간한테 우리 딸 맡길 수 없다고 여보